안녕하십니까 수현입니다. 오늘 워크인에 대해서 알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밖에 나가서 걷거나 뛰면 워크인이냐고 심박수를 많이 울리지 않고 힘들지 않은 야외활동 앉아있어도 되구요 명상에도 되구요 그게 워크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또 비만이 많은데 워크인 워크아웃보다는 워크인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워크인에 스트레스를 줄인 다음에 그러면 잠을 잘 자겠죠? 잠을 잘 자서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 운동을 워크아웃을 하시면 밸런스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운동 세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워크인 오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현입니다.